x5 아멘 먼저 타요? 아니요 잠이 깨버린 일요일이나 그냥 자는 척하면 내가 싫어진다 저녁에도 잠든 이 시간 아 진짜 심심해 미친다 웬만한 미적듯 타봤어 가고 싶은 마침을 닫았어 시간이 아깝고 가까워서나 남산에 갔어 우습게 봤던 남산 의외를 넘네 우레탄 바다 걷기도 좋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전세계 사람들이 남산에 오네 반정도 오른 그때 메시아에 들어온 그때 숨 막히는 듯해 제조어 기회가 너무 즐겁ا 난 삼산의 워만히 핫한 등을 잃지 않는다 난 삼산의 워일만히 핫한 등의 모든 상황 상둥으로는 전혀 나 네이버렸다 난 삼산의 워일만히 핫한 등의 모든 상황 난 삼산의 워일만히 핫한 등의 모든 상황 선도 모르죠 내 맘에 돌아가겠어 그녀의 유태를 보니 남산도 흥분해서 단풍이 빨개진 걸 보니 허리에 시선이 붙어서 한참을 따라 오르나갔어 내려다보니 아래는 해방촌 그녀는 왠지 좀 대박적일 것 같아 그대 마음속 감옥에다 구속해준다면 해방 될 것 같아 돌아보면 어떨까 얇은 발목에 작은 신발이 음악은 뭐드릴까 이어폰 사이로 떨어지는 땅수술이 너무 비쾌 우리 천천히 가요 나 순차니까요 네 시간 좀 가져가요 공짜니까요 타워에서 우리 사찐 난장 아니면 이태원에서 나태한텐 난 항상 원 난 항상 원 난 항상 원 내 맘에 돌아가고 내 맘에 돌아가고 선도 모르죠 난 그냥 따라가여 난 항상 원 나는 항상 원 난 항상 원 내 맘에 돌아가고 내 음악으로 늘어나고 내 맘에 돌아가고 내 맘에 돌아가고 내 맘에 돌아가고 내 맘에 돌아가고 La tuntra 하고 있다면 남산적순이니까 혹시 모른다면 당연히 곧들아 같아 성도 부르셔 로봇 따라갈 때 로봇 따라갈 때 로봇